제주인 뉴스에 실린 기사를 함께 메일로 보내줬습니다. 양식영 센터장 최남단 마라도에서 부정선거 진실규명 1인 시위라는 제목의 기사가 영주일보에 실렸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마라도에서 개최된 1인 시위입니다. 양식영 제주경실련공익지원센터장입니다. 전 JDC에 감사로 일했던 분은 7월 7일날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에서 검찰은 사의로 부정선거를 즉각 수사하고 진실을 규명하라는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그가 준비한 보도자료에는 사의로 부정선거의 총체적 실상에 대한 부분이 잘 정돼 있기 때문에 양식영씨의 보도자료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에 정의가 살아있는가?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에서 죽어가는 대한민국 정의를 살려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임이 시간이 갈수록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법원, 언론,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 제1야당 등이 철저하게 무시하고 오히려 국민을 쏘기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가 천단장비와 선거관리를 맡은 공직자들에 의해서 국민의 주권이 철저하게 유린되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언론이 왜곡되게 보도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은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실을 아는 일부 전문가와 국민들은 서초동 법원과 검찰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효과가 미약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포자기하여 주저앉아야 하는가?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포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동안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 호를 침몰시키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에서도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득표 비율을 비교했을 때 서울지역 등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관내 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에서 당일투표보다 더 큰 비율로 득표를 해서 조작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4.15 총선거와 함께 실시된 중문지역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고대지후보는 당일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358표 차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사전투표에서 781표 차로 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져서 조작에 의한 피해를 입은 의심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지역 수십 곳이 발생했으며 경기 파주시업 진동면의 인구수는 159명인데 반해서 선거인수가 20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강원도 철원군 건복면의 경우에도 4월 기준 인구수는 112명인데 불과하지만 4.15 총선에 투표를 한 사람은 209명이고 이 중 관내 사전투표는 무려 142표였습니다. 인천시 웅진군 북도면은 2020년 4월 인구수가 1162명이었지만 관내 사전투표자 수와 당일투표자 수와 합친 총투표자 수가 1191표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이밖에도 충남 보령, 창원시, 경기도 연청 등 수없이 많은 곳에서 선거 가능 인구수보다 선거인수가 더 많이 집계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개적인 대토론회를 보러 야구TV 중계하듯이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대법원, 언론 등은 4.15 부정선거의 진실을 덮기 위해 해란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생각으로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낼 예정입니다. 과정에서 힘든 고난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감수하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고의 시작, 최남단 마라도에서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살리기 위한 작은 불씨를 놓습니다. 이렇게 양시경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한라산 1인 시위입니다. 제주인 뉴스는 7월 17일자에 한라산에서 시위를 벌이는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관련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주요 내용을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15 부정선거가 진행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진실을 말하기 쉽지 않은 사이, 진실을 말하면 권력자로부터 보복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합니다. 언론은 진실을 은폐시키며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과 정의가 탄압받고 언론이 권력에 노란한 나라는 독재국가이고 국민을 노예로 만들게 됩니다. 노예로 살고 싶지 않아서 어려움이 따라도 진실을 말하고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할 것입니다.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7월 7일 국토 최남단 마라도 1인 시위를 시작으로 5일째 노형 로타리와 시청 대항로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4.15 부정선거의 진실도 모른 채 쏟고 있는 국민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패한 정치권력은 사법부와 언론을 완전 장악하여 순박한 국민들을 쏟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라산 정상 백농탐에서 외치고 다짐합니다. 4.15 부정선거 진실을 이대로 덮으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사망한 시고 망하는 길로 질주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즉각 4.15 부정선거 진실 규명에 앞장서서 무너져가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길 한라산이 명령합니다. 한라산 정상에 오를 때처럼 한 발자국씩 인내하며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정상을 향해서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들의 노력이 부족하여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열차게 노력하여 위대한 자유민주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이런 시위를 주도한 양식영 씨에게도 감사함을 표하며 이런 좋은 기사를 제게 제보해 주신 제주인 뉴스의 신태희 기자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고 전국 곳곳에서 정말 무명의 1인 시위에 동참하는 그런 소식이 있으면 저에게 적극적으로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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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